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주만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회동설도 흘러나옵니다. 이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최근 투자 설명서를 인수 후보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롯데와 신세계, 카카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 등이 언급됩니다. 업계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냅니다. 카카오가 유력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엔 박주만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의 회동설도 나왔습니다. 두 대표 모두 이베이 코리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 코리아 전 대표였던 박주만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여대표와 회동했다며 매각 관련 이슈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베이 측은 G마켓과 옥션, 지구 등 세계 오픈마켓 매각가로 5조 원을 원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과 이견이 생겼다며 다만 이베이 쪽도 내심 카카오에 매각되길 바라는 눈치인 만큼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이어 온라인 쇼핑 시장 3위에 올라있는 이베이 코리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베이를 품게 되면 단숨에 업계 선두권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이베이 코리아의 매출은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16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쿠팡과의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도 이베이 코리아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임직원 수는 877명, 로켓 배송 인력이 포함된 쿠팡이나 별도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11번가 위메프와 비교해도 적은 수준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이 누가 되냐에 따라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온라인 경쟁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까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이슈가 어깨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